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어 진짜요? 어 예. 뭐야. 사탕한테. 진짜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사탕만 받고 가게요? 아니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 그거 좋아해요. 유튜브 구독. 피부 진짜 얇아. 피부 관리하나봐. 유튜브 아니 사탕 받았는데 유튜브 구독 한 번만 눌러주면 안 돼요? 저 유튜브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드세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저분은 왜 나 알아봐. 본인은 저 모르죠? 네. 처음 보니까. 유명하신 거에요? 유명해요. 네. 어때요? 저 처음. 저 보니까 남자로서. 10점 만점 몇 점 같아요? 본인 기준에서. 칭찬반. 칭찬반 그걸로. 저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생기셨어요. 아 잘생겼다는 소리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본인은 저 아시면서 피하는 거 조금. 너무 나쁘네요. 많이 들어봤어요. 잘생겼어요. 유튜브 구독 하나 해주면 안 돼? 당연히 진짜 할 수 있어요. 눌러줘요. 잘했었어요. 어. 사타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게요. 어. 기다릴게요. 아 지금 기다린다고요? 네네. 아 이거. 남쪽인가요? 비싼 거 들고 다니는 건. 비싼 거 들고 다니네요. 이거요? 이거 싸? 싸요? 고야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독. 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아요. 오늘 주말인데. 알았죠? 잠시 후시에. 네 안녕하세요. 네. 뭐야. 여기 다 놀러 온 거예요? 네. 합석이에요?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몇 살들이에요? 저보다 어리죠? 몇 살 같아요? 저 서른인데. 아 그러면은. 형님. 그럼 형님.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뭐야 뭐 먹고 있어요? 소주, 술 부족한 거 없어? 직접 해주시게요? 아 내가 한 병 소주 뭐. 머 부족해. 맥주. 맥주? 맥주 2천에다가. 소주 3병이면 돼? 왜? mä initiate, 유투브 들어가 dachte ты 남순 구독 한 닮아. 알 procrast Swg 아 일소 있어요? 알았é. 알았어 해 줄게. 카드 줘봐. 안녕하세요. 친절 구독 calca. 구독 할께요. 구독할께요. 소주 한 병 왔어 주세요 소주 한 병? 안주가 없는 거 같은데? 시켰어? 시켰는데 형 LX 남순 저거 진짜 좋아하거든 맥주는 뭐야? 맥주는 시켰어? 저희 근데 맥주 파는 아니라서 소주 죽여 아 소주 죽여? 바로 구독할게요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남순 들어가서 눌러줘 눌러줘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고마워 고마워 아니 내가 뭐 유튜브 구독 하나 해 어차피 나 문화상품권 5,000원 주는데 이건 싼 거지 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본인같이 미인 찾으러 왔어요 오? 실물이 진짜 멋있네요 실물이 멋져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남순 친 다음에 구독 한 번 안 했었구나 이제 했네 아 고마워요 근데 NS 남순 저 바로 얘기했대요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아 고마워 고마워 여기 잠깐만 36번? 여기 몇 번이에요? 38번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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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줘봐 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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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쏜다가 아니라 아니 이거 펭이라는데 살 수 있지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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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쪽 단체 있잖아 38번 거기는 이천이랑 소주 두 병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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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누구? 뒤에 누구? 뒤에 누구? 뒤에 누구? 뒤에 누구? 뒤에 누구? 뒤에 누구 있지? 뒤틀어 장난아니에요 누가 걸어갔어? 들어갔다고? 아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주세요 네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네 잘 드세요 네 잘 드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희들이 나 알아본 거 알고 있어요 사탕 하나 줄게 몇 살이에요? 맞습니다 몇 살 스무살 스무살? 페이스 왔어? 아니요 찍고 있어 뭘 찍고 있어 우와 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몇 뭐야 어디 온 건데 주말인데 그냥 놀러 가면 뭘로 찍을까요? 뭘로 찍냐고? 이유 오케이 아 끊어 아 BJ 좀 누구 닮았네 어 아까 세아가 그 말 했어 어 아 세아도 왔어? 어 세아 어딨어 세아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동일 남순 아 씨 완전 잘생겼다 고마워 고마워 아니 근데 지금 뭐야 클럽 가는 게 좋지 않나? 클럽이요 내가 찍어줘? 네 하나 둘 셋 아 실물이 난다 진짜 어? 실물이 완전 난 거 같아 실물이 나? 어 너도 실물이 난 거 같아 나 보진 못했지만 어 실물이 났네 아 오늘 재밌게 놀고 네 유튜브도 구독 한번 해주고 안녕하세요 오늘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일로 오면 안 되잖아?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네 놀 의향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 왜? 없어 술을 잘 못 먹어? 근데 나 지금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파? 감기 걸려서 아 개도 안 걸리나 황진이 여름에 감기가 걸렸어? 네 대단하다 근데도 나왔어? 와 진짜 나 실물 처음 봐 스무살의 열정은 대단하구나 진짜 탁탁 바꿔주면 안 돼요? 어 콜라인데? 네 먹어봐 진짜 감사합니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나랑 술 먹자 아 눈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 하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해줘 아 또 창피해? 아니 이렇게 나왔어 뽀샤샤기 들어가 천만원짜리 장비라서 뽀샤샤기 들어가 이쁘다고 난리야 채팅 하나만 읽어줘 선물 하나 줄게 자칫하다는 남순이 형 힘내 남순이 형 힘내? 너는? 응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뽀뽀 뽀뽀 해주면 되나? 뽀뽀? 아니요 그건 아니야? 뭐 줄까? 별풍선 별풍선 저 이친구단한테? 어 나도 오빠는 알았어 오늘 뭐야 아프리카 비즈니 중에 또 아는 사람 누구누구 있어? 꽃자 완전 좋아해요 아 꽃자 이쁘지 않아요? 박병장? 박병장이요? 나는 이쁘다고 생각은 해 아야금 근데 나는 새아랑 엮여서 별로 모르겠어 야금이 야금이 이쁘지 너무 이쁘 어 나 왜 이렇게 비즈니 좋아하지? 또 너는? 나는 유튜브나 저 잘 몰라요 남순 밖에 없는데 너 나만 알고 있었어? 근데 너 나를 왜 이렇게 안 좋아해줘? 하하하 혹시 여기서 모쏠이 있어? 모쏠? 네 너 모쏠이지? 그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그냥 뭐야? 인사 한번 해줘 이따가 또 마주치면 우리 술 먹는 거야 알았지? 길 가다가 오케이 그때는 번호 딴다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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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 제가 저는 아프리카TV 남순이라고 그러고요 유튜브 남순? 아 들어봤어요? 야 우리 나오는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제 알면 되잖아요 아 저는 방송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나온 거는 이게 강남에 이제 맨날 직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바람 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녀분들이랑 얘기도 좀 하러 나왔고 우리 뒷모습 인간 이쁘다 뭐 난리네 인사 한번만 해줄 수 있나요? 안녕 또 창피해요? 아마 그럴 수 있지 뭐 못하겠어 차오니까 어 또 세야한테 태우는 사람 아 세야? 어? 안녕하세요 이분 나도 아까 인터뷰 하려 했었는데 내 말이 씹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왜 쟤 말 씹었어요? 모르겠어요 어 남순이 좋아하네 아니 이거 줘서 아 둘 중에 한 명 고르면 신현아 나도 석탄사로 가야겠다 고르면 안 고르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뭐야 오늘 재밌게 도세요 알았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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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이랑 먹을래? 오늘 어디 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정도 복장이면 클럽 가야될거 같은데 아니 친구는 아니 근데 친구 맞아? 친구에요 몇살이야? 내가 맞춰볼게 스물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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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는데 잠깐 일로 갈 수 있어요? 어 오늘 똑같은 의상을 입었는데 솔직히 어 좀 친구래도 키가 좀 많이 비율이 좀 크네 어 어 비율이 많이 커 어 맞아요 친구들 각자 장단점 하나씩만 얘기해줄 수 있다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장단점?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키가 몇이야 친구는? 저요? 55 55? 친구는 몇이야? 72 72? 70? 모델의? 아니요 어 원래 이렇게 발육이 남달랐어? 네 친구한테 부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키 많이 크다 먹어봐 전체적으로 하하하하 하나만 찍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 안해도 알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그 아무튼 뭐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뭐 클럽 뭐 메스도 좋고 페이스도 좋으니까 뭐 클럽 뭐 있으면은 재밌게 놀아요 네 알았죠? 사탕 감사합니다 전 남순이에요 남순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BJ 있어요? 벤 벤츠 벤츠 벤츠가 완전 내 친정색 진짜 친해 진짜요? 부르면 와요? 부르면 와요 불러주세요 불러봐요 벤츠야 여기 있으니까 아니 포토샵 봐봐요 봐봐 뽀샤시오카 들어왔거든 봐봐 어떡해 뽀샤시오카 있거든 벤츠야 지금 시간대부 강남아 그러면 이렇게 2대2 2대3으로 이렇게 술 한잔 할 수도 있잖아 벤츠야 얼른 와줘 한번 해줘 크게 벤츠야 얼른 와 먹방 보여줘 어 이쁘다고 난리야 어 그렇게 안 보이잖아 어? 우리 보여 얼른 와봐 아니 뽀샤시가 들어가 있어 이거 봐봐 뽀샤시 들어가 있잖아 아 이거 이렇게 나와 이목구리 틀틀틀에 안 나와 이쁘다래 근데 미안한데 벤츠 여자친구 입고 벤츠랑 그렇게 안 치는데 아 진짜요? 어 농담이었어 벤츠 벤츠편 맞죠? 아니 이게 오늘 친구 셋이서 술 먹으러 나온거지 네 인생 얘기하려고 나왔어? 네 아 진짜 보리타분하다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저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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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뭐야 왜 이렇게 나이를 갚는거야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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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동안인데 동화 소리 많이 듣잖아 그치? 나는 몇 살 같은거야? 비슷해 보인다고? 아 아 기분 나빠는 거 같은데 아니 아 기분 안 나빠했어 한 여섯? 아아 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일곱 넷 넷 넷 아아 얘 뭐야 얘 와아 역시 얘 돈 많이 벌죠 어 얘 진짜 프로야 프로 프로 전 서른 난 서른이예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보다 얘기좀 할게요 그래서 남자들만 알아봐 그래서 여자들한테 홍보하러 나와야돼 아아아 유튜브를 다 하죠 음.. 청하 안설.. 어 남자들만 알아봐 그래서 나 여자들한테 홍보하러 나왔어 승리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넣어? 너 왜 웃어?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냐고? 얘가 얘기했지? 이거 뭐야?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다치 500명 보고 있거든요? 500명? 500명 정도? 인사 한번만 해줘요 남수 화이팅 하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들려요? 노래가 들려요? 네 들려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야킹이제이 최하연이라고 합니다 엄청 예쁘시네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연님 저 여기도 인사해주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야킹이제이 최하연이라고 합니다 야킹 전문 노래에요? 네 주말에만요 평일에는 캠망으로 하고요 어 주말에는 야킹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 그래요? 야킹 오늘 하고 뭐해요? 야킹하고요? 어 아 제가 컨텐츠가 야킹을 이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뭐 상관없이 어 섭외를 해가지고 어 저랑 노래배틀을 해요 포도를 가서 노래배틀? 네 노래 좀 하세요? 어 야 마이프 뜨네 좋아 아 진짜요? 오케이 어 야 이기면 문상 드려요 이기면 문상 드리는게 아니라 내가 이기면은 네 내가 이기면은 오늘 게스트 아 그래요? 아 노래 좀 하세요 근데? 네 저 노래비제이예요 아 해봐 아 알았어요 어 어 야 이리로 와보세요 야 난 문상 필요 없어 어 어 어 야 이리로 와보세요 아 아 아 어 잠깐만 나 이거 노래배틀 왜 이렇게 됐어? 아 아 아니 아무리 남순이라면 저는 될 수 없습니다 아 노래 뭐하 아 아 노래 뭐할 줄 알아요 노래요? 어 어 어 해봐요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 하라고요? 노래 비제이잖아 먼저 하셔야죠 가위바위보 해 알았어 알았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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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네 뭐 좋아하는 노래 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노래요? 어 어 어 방금 어 한동글 한동글 뭐? 이소설 이소설이 뭐야? 이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야겠다 어 가사 좀 가사 좀 쓰여주시네 가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거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아 네 아는 것 같아요 어 가사 나 뭐하지? 어 아 아 아 그냥 나는 그거 할게 별 별이요? 누구 별이야? MC나MX 별 어 네 잠깐만요 아 유튜브로 MR을 틀어주면 되는구나 아 네 그러면은 좀 더 해주실래요? 어 제가 이거 들고 있을게 어 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기면은 하얀님 데리고 하겠습니다 아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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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한 수 없는 반호 같은 날 곤만도 했지만 떠나는 기대야 사랑했던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주기를 잊혀지기 위한 이별은 아닐 뿐인 좁은 하늘 아래 너희 탁 불이 될 순 없어도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네요 저 일단 저거 에코가 들어가는 거 맞죠? 들어가는구나 저도 그.. 들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엘딩샷인데 이 파인 맞추 네 에코 좀 올려드렸어요 더 네 네 네 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인상 주세요 응 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남순아티큐 고고고고 아 좋네 제가 일부러 노래 이상하게 불러드린거에요 비살려주려고 제가 진공을 졌으니까 우리는 인연이 없는건가요? 아 인연이요? 뭐 인연이 되면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고 저 남순이 엄청 흘리니까요 아 오늘 그러면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게스트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되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시청자분들이랑 약속드린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끝나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어 그럼 연락처 주세요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걸로 마무리하고 제가요? 어 내가 찍어줄게 문자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다현 님이라고 다현 님 팬분들 아 전화! 어 해도 돼요 네 지금 12시까지 아 12시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하세요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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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가시는 분이에요? 옷 갈아입고 콜라 옷 갈아입고 콜라? 네 아니 이 복장아 가면 두드려봐 아니 이 복장 아니 이 복장 뭐 어떤 복장인데? 야한거 야한거 야한거? 가슴 나빠지 보자 지금 갈아입고 나와 나 한번 보고 어디서 갈아입게 아 이거 커피 가서 커피 가서? 그럼 나 기다릴게 오빠 진짜 잘생겼다 보고 나온거 한번 보게 저 방금 세야랑 사진 찍었어요 세야랑 사진 찍었어? 세야랑 사진 찍었어? 세야랑 나야 세야랑 나야? 오빠잖아 나야? 아니 아니요 아 대박 아니 그 뭐야 어? 저기 가나 입어 네 아 이거 때문에? 알았어 본인은 이렇게 갖고 와? 네? 아니야 그러면 나 여기 같이 넣어놨어 둘 다 넣어놨어? 네 이상만 볼 수 있을까? 어떤지? 얼마나 야한건지? 내가 내 기준에 저희 인생이 건전해가지고 아직 애기라 맞아 응 이것만 입어 혹시? 응 아무 아 밑에는? 치마치 치마? 어우 나 이것만 입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 이것만 입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응 유튜버 혹시 구독 됐어? 팔로우됐어? 아 넌 진짜 착하다 넌 진짜 착해 오빠 아이디 뭐였지? 어? 너가 뭐였냐고? 아니 그럼 괜찮아 그런거 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오늘 재밌게 놀고 고마워요 알아봐줘서 알았죠? 어 저도 알아봐주세요 알았죠? 재밌게 놀아요 안녕 안녕히가세요 안녕하세요 목마를데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돼요? 아 장난이 아 진짜 착하네 저는 앞에까지 남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술 먹으러 술 먹으러? 네 친구? 네 인생 얘기에요 인생 얘기에요 어? 어 난 이런걸 친구 잘생겼네요 어 인기 많으신거 인기 많으시네요 처음 보는데 저 남순이라고 해요 처음 보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착하네 정말 왜 안줘요 줄라고 죄송합니다 남편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어 몇 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 22살이 22살이 22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난 단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나는 어때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비제이 돼요? 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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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많으신 비제이이에요? 인기 많은 비제이냐고? 네 어 조금 있어 아 진짜요? 근데 4명이서 4명이서 아 너가 이상한 건 아니고 누구 누구 아는데? 네? 누구 아는데? 저 아 나 저 몰라요 근데 이제 잘 그러면 다 모르네 너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저 없는데요 원래 이 친구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요? 네 아니요 남자친구는? 언제 헤어졌어요? 저 4월에요 이번 달? 네 이번 연도? 이번 연도 외롭다? 외롭다 안 외롭다? 아 외롭죠 당연히 아 외롭다 아 씨 여자친구 만들러 왔는데 아 방송으로 해요? 방송에 투명하게 그러면 방송으로 만나지 그러면 어떻게 만나 몰래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아 그럼 그런데 우리 탑은 좀 쓰지 말라고? 아 아 멘트가 안녕히 계세요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 응애해서 고맙고 재밌게 놓으세요 저희 인터뷰 한 거예요? 네? 한 거예요? 인터뷰 한 거지 아 네 아 또 하고 싶으면 더 해야 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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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한 번만 먹을게 좀 먹어도 되죠 저 충치 없어요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고등학생 아니야? 아니요 대학생인데 대학생? 어 아 평소에 나를 많이 좀 봐? 네 저 많이 봐요 양팡이랑 아 팡이? 팡이 때문에 나 보게 된 건가? 아니요 먼저 보고 탱이 봤어요 아 나 먼저 보고? 네 어 오빠 뭐하세요? 나의 촬영 잘생겼어요 나의 촬영 아니 너 반지 맞으면 반지 있어요 반지 있어요 반지 있어요 반지 있어요 그냥 팬이에요 오빠 어머 아 그럴 수 있지 나 혼자 설렜잖아 살짝 어 나한테 친구 있는데 그러면 아 저기 중에 한 명 있는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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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따로 따로 놀려고 왔어요 아 놀려고 왔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재밌게 놀고 알았지? 어? 아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어 어떡해 그럼 나 이 친구 와 나 안 봤어 야 빨리 야 빨리 시작해 나 원래 쓰레기야 나 원래 쓰레기야 너 BJ 잘 모른다며 아 BJ 잘 모른다 했었어? 아 얘는 잘 모른데 저는 좀 보거든요 넌 누구 누구 많이 봐? 아 아아ه 어 어 어 어 어 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stay